모든 종교의 기본은 이겁니다. 일종의 종교통합이기도 해요. 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거기선 둘이 아니다. 산 올라가는 입구는 달라도 정상감은 똑같다. 이게 종교마다 우리가 좀 더 높을걸, 우리 봉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시겠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해 본 바로는 똑같더라. 여기 참나현전 대신에 성령의 현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직관. 그 다음에 선악의 식별, 진리의 분석, 그리고 진리의 실천. 기독교가 이것 말고 뭐가 있어요? 불교도 지금 똑같죠. 참나현전은 불교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불교 정해쌍수, 정해, 반야바람을 닦아서 선정해서 반야를 얻어서 그 반야바람을 가지고 여기 반야바람 중에 분별 없는지, 무분별지를 분별하는 지혜로 굴려 써서 나머지 육바람이를 총체적으로 실천하자. 이게 보살도 이거 말고 없거든요. 유교는요. 양심의 현존, 내 안에 있는 양심의 현존을 경, 항상 마음을 챙기고 있으면서 양심의 현존을 파악한 다음에 양심에 들어있는 우리의 본성, 이니에지의 본성을 직관하고 이니에지를 일상에서 매일 분석하면서 이니에지를 구현하면 끝납니다.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자리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 종교들은 4대 성인들의 가르침, 뿌리를 받고 원불교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정신, 온전하고 뚜렷한, 두렷한이라고 하죠. 두렷한, 그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정신, 명확한 정신을 찾아가지고 현존, 자성 직관, 내 안에 있는 자성을, 천지팔도의 자성, 계정의 자성을 직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리 연구를, 사리 연구 분석을 해서 작업치사, 선은 취하고 악은 하지 말자. 끝이죠. 종교 본질이 하나다, 이거 밝혀지는 것도 종교개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실체인지가 드러나니까 그동안 미사 전공자, 각종 의식의 전문가, 그 각종 자기들만의 종교의 교리의 전문가 수많은 분들인데 지금 모든 종교의 원형이 이건데 여기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 각 종교마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 말한 사막이거든요. 선정, 지혜, 실천, 계정해, 사막. 사막 기능 보유자가 각 종교마다 얼마나 있느냐는요. 기독교식으로는요. 뭐죠? 이거는 기도죠. 기도, 말씀, 실천. 기도, 말씀, 실천. 실제 전문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 24시간 살면서 사도바올 말 보세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성령의 진리를 가지고 선악을 분석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대살로니카 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바올의 신법입니다. 사도되는 신법이에요. 이거 그대로 하는 양반, 사도급이에요. 지금 교회에 얼마나 있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한 나라 단위도 아니에요. 제가 종교개벽, 제가 권력에 그렇게 연연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나라 권력 노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정복을 노리는 사람이지. 세계정복을 어떻게냐, 문화로요. 진짜 인류가 누려야 할 문화를 전 세계에 퍼트리자 하는 게 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세계정복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인류가 다 이 사막 안에서, 사막의 바다 안에서 인류가 함께 헤엄치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걸 위해서라면 뭐라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창당도 하고 뭐라도 합니다. 도움되는 짓이라면 뭐라도 할 겁니다. 왜? 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이 참나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성냥의 바다에서 이렇게 숨 쉬며 헤엄치는 날이 와야 되거든요. 물고기들처럼. 성냥의 바다 안에 살면 다 같이 산단 말이에요.